유세를 출고라고 참고를 하고 일반이지 뭐. 그게 안쓰면 일반이지 뭐. 이게 안쓸까봐요. 좀 넘겨야죠. 넘겨야죠. 누구누구 왜 몇 분 할 수 있는지 아니요,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시간, 한 시에 예약을 시키는데 아, 좋습니다 아,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합박하시죠 대장님, 잠깐 서보세요 잠깐 서보십시오 하나, 둘 다시 한 장 찍으라고요 다시 한 장 또 찍으라고요 네 네 하나, 둘 찍으실 분 있으십시오 예, 예 네 저도 좀, 다음에 좀 예,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예,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걸로 한 장씩 주실래요? 예 조교신이 오십시오 여기, 여기 보세요 네, 나오세요 예 네 나오시면 돼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친한척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같이 찍으세요 여기 뭐 같이 같이 독사진 먼저 찍어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예 예 여기 보세요 네 네 같이 찍으실 분 찍으시고 독사진 찍으실 분 독사진 찍으세요 네 독사진 찍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예 예 네 네, 아주 좋습니다. 네, 자, 보세요. 보세요 네 보세요 이걸로 찍어 드릴게요 아 그걸로 그래시래요 여기 걸로 드셔야 돼요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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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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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네 독사진 찍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독사진 저 지금 찍은 거 아니에요? 찍었어요 독사진 찍어 드린다고 아 괜찮아 일단 독사진 찍어주세요 예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마스크 좀 뒤로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는데 아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됐어요 아 민경이 있어요 아니요 자 요것만 눌러주세요 네 네 저쪽 이제 올라가시죠 예예 아 잠깐만요 자 lined up 못 시청자 못 들리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됐으면 아하하하하 뜨놨습니다 네 뜨놨습니다 옆으로 약간만 됐어요 예 됐습니다 종장님이라고 3장씩 찍어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대표님 대표님하고 찍는거 하고 오세요 넥타이가 같은 색깔이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계속 계셔야 될까요 계속 계세요 모델로 계십시오 대표님 네 다음 선수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 대표님 모델로는 그냥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 다음 선수 아 찍으신거에요? 네네 선수 은퇴하시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시면 됩니다 예 요새는 어떻게 찍어주세요 모델료만 받았으면 이제 아이고 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아 여기를 보세요 야 오늘 고 대표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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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오시면 돼요 찍었어요 나오세요 네 자 가세요 이 사진 나중에 준비하실거죠 네 됐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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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같이 찍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찍으신 분 계세요? 안 찍으신 분 아 dies 곧 들어오세요 나오시고 아니 빨리 찍어 잠깐만요 이쪽 보세요 전체 다 찍겠습니다 아니 아니 안 찍으신 분 계세요 아니 아니 독사님 1대1이에요 아까 독사님 찍으셨잖아요 안 찍으신 분 여기 들어가세요 나오시고 들어가세요 아까 찍으셨다며 안 찍으셨습니다 네 다음 선수 일단 먼저 같이 다 찍고 나서 두 분 찍고 나서 단체 찍겠습니다 단체는 됐어요 저 위가 이 묘사 앞에서 올라가세요 예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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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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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